1, 2,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안이 철통같고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그 안에 5만원권 300만장 1,500억원이다 하겠습니당 저는 이 교수자들 보러 왔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홍보하다가 1년에 가질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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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으론 한 번 더 얻으셔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터넷에 조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민이 짠! 고맙습니다. 이렇게 세계부터 아는 분들을 마주쳐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날씨 많이 추천되어 항상 기비를 조심하시고 올 한 해 좋은 일,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잘하셨을까요? 네!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유의하시고요. 저희 오늘 불꽃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시간 되시면 밥을 갖고 가시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여기서 이렇게 기회를 받으니까 정말 정말 좋네요. 센스있는 부산 신원이에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